이광지 씨가 2주 만에 자리하신 거예요. 드라마 쪽으로 갇혔다가. 뭔가 오해의 소지가 있었죠? 정확히 따지면 3주 만에 여러분들을 찾아뵙는 것 같습니다. 저는 사실 1주만 따지려고 했는데 서로 커뮤니케이션이 안 돼서. 저는 박희순 씨가 고정이 되는 줄 알고. 박희순 씨 정말. 박희순 씨 빵 터졌구나. 집에서 두근두근. 아니 박희순 씨가 진짜 재밌었었거든요. 박희순 씨 안견만 벗었으면 빵빵 터지고요. 크루슨 드셨습니다. 일단은 박희순 씨 수는 동안에 우리 이광지 씨가 볼살이 빵뿐인 지기는 했어요. 그런데 이걸로는 부족하잖아요. 그렇죠. 이 빵 터지는 개그. 저기요, 보고 싶지 않다고 얘기하려고 했는데. 3, 2, 3, 2. 이거 진짜 몇 년 동안 이거 보셨? 잘 잡고 계시죠, 오늘은. 알겠습니다. 그리고 우리 정말 색깔을 맞추셨어요? 우리 봄스럽게. 핑크, 핑크. 핑크, 핑크. 너무 좋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렇게까지 하지 마세요, 저기요. 한채가! 답어버릇하지 마십시오. 버릇됩니다. 너 한채 정말 짜증나요. 한채 들어가면 이상한 줄 알아. 여기 한채 한번 사고 볼까요? 아니, 그게 아니라!